친구의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.. 심쿵하네요 진짜 여전히 변함없이 정말 열심히 퍼질듯한 심장을 보여잡고 다같이 다음 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저 널 죽여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오랜만에 무대를 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네요.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합니다. 2,000원 1,000원 저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이 다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. 제가 알아듣고 BTS, 여러분 모두 알아듣고, 우리는 모두 강력한 것입니다. 오늘 더 그 얘기를 알 수 있게 되었고, 이렇게 화면으로 나와 이렇게 보는데, 정말 아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, 아미분들의 이렇게 열기,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정말 진짜 아미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방탄소년단은 7명이 아니고, 너, 나,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. 전투자입니다. 제주도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